경남경찰청은 태어난 지 닷새 된 남자아이가 숨지자 야산에 안매장 한 혐의로 30대 A씨 등 부모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A씨 등은 지난해 9월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닷새 만에 숨지자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범죄 사실은 경남도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 에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야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. 저희 추후에 참 Jonas인 и에 goes due 낙 family gummy 그녀가 판 Eat daddy atti slang Ops 감사합니다.